안녕하세요 오늘은 예고해드린대로 배추김치 만드는거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배추가 필요한데요 저는 하나로 마트에서 샀는데요 보통 마트에서 파는 배추는 2.5kg 정도에요 물론 그것보다 좀 더 큰 배추들도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겉에 있는 잎은 굉장히 질기거나 아니면 부서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 겉잎은 떼고 사용하세요 그러면은 얼추 2.5kg가 나올거에요 이제 배추를 절여 줄 건데요 절일 때 필요한 소금의 무게는 배추 무게의 7에서 10% 정도에요 물에 미네랄이 많지 않을 경우에는 소금으로 대체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미네랄이 좀 많은 지역에 사니까 7% 소금을 사용할게요 2.5kg의 7%는 175g 이에요 그리고 물의 양은 175g에 5배 875ml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소금의 반을 이 물에 녹여주세요 김치를 담글 때는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되요 연수지방의 경우에는 당연히 천일염으로 미네랄을 보충을 해야 되구요 그리고 경수지역일 경우에도 천일염을 사용하세요 추가적인 미네랄이 필요가 없으니까 이 경우에는 배추 무게의 7% 정도의 소금을 사용하시면 되요 정제염에는 미네랄이 들어 있지 않아요 정제염은 천일염을 고온에서 구워주는데요 미네랄은 200도에서 300도 사이에서는 다 사라져요 사실 미네랄이 없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정제염에는 하얗게 만드는 표백제와 그리고 덩어리 짓지 않게 만드는 화학물질이 첨가되어 있거든요 이 화학물질들은 발효를 담당하는 박테리아를 죽이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치 담글 때는 반드시 천일염을 사용하셔야 되요 이제는 배추를 잘라 볼게요 배추 머리 부분에 칼을 저렇게 넣어서 3분의 1 정도를 잘라 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렇게 배추를 벌려 주세요 배추 절이는 게 사실 어려워요 그 이유가 배추는 두 개의 다른 종류의 채소가 한 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저 머리 부분은 아마 채소 중에 가장 단단할 거예요 당근보다도 더 단단해요 거기에다가 표면에는 근막이 있어서 소금이 뚫고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 반면에 저 잎사귀 부분은 굉장히 약해요 상추보다 살짝 두꺼운 상태예요 저 하얀색 부분에 조금 더 소금이 침투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다시 반으로 잘라 주세요 이번에도 한 3분의 1 정도만 잘라 주시면 돼요 배추는 하나씩 하나씩 절이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집에 저렇게 둥글게 생긴 보울이 있잖아요 저기에다가 소금물을 만들어서 배추 머리 부분만 잠기게 넣어 주세요 그리고 175g의 소금 중에서 반은 지금 소금에다가 직접 뿌려 주세요 위에서 아래로 뿌리면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소금은 맨 아래로 가라앉게 돼요 그래서 가장 단단한 하얀색 부분에 소금이 직접 묻게 되고요 그 부분에 물이 닿으면서 하얀색 부분만 집중적으로 염장이 일어나게 돼요 만약에 집에 제가 지금 사용하는 둥근 보울이 없다면 비닐봉지를 이용해 주세요 비닐봉지에다가 소금을 녹여서 거기에다가 배추를 머리 부분을 바닥에 닿게 저렇게 하룻밤 그냥 주무세요 한 8시간 정도 지나면 저렇게 배추에서 물이 나와요 이때 좀 평평한 그릇에다가 배추를 옮겨 담아 주세요 그리고 둥근 그릇에 있던 소금물을 저 위에다가 흘려 주세요 배춧잎 하나하나에 소금물이 골고루 들어갈 수 있도록 살짝 배춧잎을 들어서 골고루 소금물을 흘려 주세요 그리고 나서 한 3-4시간 정도 놔두세요 그래서 총 12시간 정도를 절이는데요 배추를 절이는 목적은 양념소를 넣을 수 있게 배추를 다루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배추 머리 부분이랑 저 초록색 부분은 절여 줘야 돼요 그런데 저 노란색 부분 있잖아요 저게는 굉장히 단맛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노란색 부분은 최소한만 절여 주세요 맛있는 배추김치를 만드는 열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저 노란색 부분은 많이 절여 주지 마세요 너무 부드럽게 절여지면 김치가 너무 짜고 그리고 시원한 맛이 없어져요 그런데 저 머리 부분은 확실하게 절여 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양념소를 넣기가 힘들어지거든요 보통 채소 씻을 때는 3번 정도 씻잖아요 3번 씻어 주시는데요 마지막 씻는 물은 만약에 경수지역이라면 정수기물이나 연수를 사용하시고요 그리고 연수지역에 사신다면 다시마 육수나 멸치 육수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중부지역은 그냥 수돗물 사용하세요 정수기 사용하지 마세요 이렇게 마지막으로 헹구는 물로 경도의 미네랄을 조절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배추를 절일 때도 미네랄 조절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절일 때는 소금이 NA와 CL로 녹아서 배추로 침투를 하거든요 그건 확실한데 여기에 칼슘이랑 마그네슘까지 따라서 들어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김치의 물기를 탁탁 터신 다음에 저렇게 뒤집어서 잠시 놔두세요 그리고 그 사이에 다른 준비를 할게요 제일 먼저 찹쌀풀을 쓸 건데요 찹쌀가루 테이블스푼 하나랑 물은 그 10배 150ml를 잘 섞으신 다음에 그냥 저렇게 사이드에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바글바글 끓여 주시면 돼요 배추에 들어가는 찹쌀풀이랑 설탕은 박테리아의 먹이에요 박테리아는 상온 보관을 할 때는 설탕을 먹어요 근데 김치는 오랜 기간 동안 저온 숙성을 하잖아요 이 저온 숙성하는 기간에 박테리아는 찹쌀이나 밀가루 같은 걸 먹어요 얘네가 너무 추우면 찹쌀풀을 먹는데요 그리고 나서 배설물을 만들어내요 우리는 그거를 좋다고 먹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준비할 거는 무예요 무는 껍질이 제일 맛있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벗기지 않고 깨끗하게 씻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칼이나 수세미를 이용해서 껍질을 아주 얇게 벗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무채를 썰어 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가늘게 썰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무에서는 물이 많이 나와가지고 아무리 두껍게 썰어도 나중에 김치에서 찾아보면 날씬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써는 소리도 사각사각해서 저는 김치 담글 때 이 부분이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저 기분 좋으라고 물을 넣는 건 아니에요 제가 깍두기 만드는 방법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 프리아라 님께서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유산균 대부분은 무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김치의 핵심은 배추가 아니라 무라고 합니다 정말 그러고 보니까 배추 단독으로만 김치를 만드는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무는 배추 도움 없이 깍두기를 만들잖아요 깍두기가 김치 중에서 만들기 제일 쉬워요 아마 실패하시는 분 별로 없을 거예요 식빵이나 맥주 같은 경우에는 발효할 때 이스트를 외부에서 공급을 해줘요 그런데 김치나 와인 같은 경우에는 재료 안에 있는 이스트를 가지고 요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모든 채소로 김치를 담글 수 있는 거 아니고 모든 과일로 술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채소나 어느 과일에 발효를 할 수 있는 박테리아를 가지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무는 단독으로 깍두기가 만들어진다는 거는 확실하고 그리고 무보다도 더 단독으로 아무 도움 없이 김치가 만들어지는 게 또 있어요 바로 쪽파 이런 걸로 미루어서 무나 쪽파에는 유산균을 만드는 박테리아가 굉장히 많이 존재해 있다는 거를 미루어 진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김치 담글 때 실패하지 않는 방법 첫 번째는 무랑 쪽파를 많이 넣어 주세요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유산균을 만드는 박테리아가 많이 있어야지 돼요 배추에는 많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확실한 건 무나 쪽파는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배추 하나당 700g의 무를 사용했어요 700g은 커다란 무의 3분의 1 정도 돼요 그런데 나는 도저히 실패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는 무 더 넣으셔도 돼요 쪽파는 배추 하나당 5개에서 10개 원하시면 그 이상을 사용하셔도 돼요 그런데 쪽파의 초록색 부분에는 미네랄이 아주 많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수 지역에 사시는 분은 하얀색 부분만 사용하세요 2부는 여기까지고요 나머지는 3부에서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자막 9.0.2.1